. . . . . . . 찬띠같은거 지금 심는거에요. 곡괭이질 하시는거에요. 그건 또 어따 심으실까 지금 갖고 다니시는거에요. 계단을 만들어 놨네. 곡괭이질.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개미. 개미가 수천많이다 수천많이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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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셔요. 개미 있어요? 고고놀께. 아이고 예뻐라. 괜히 똑밥 밟아버린다. 금방 나 찍어야지. 민트 이거.. 귀여운 나무라고. 아이고 아참. 카메라에는 잡히네 잡히기는. 귀여워라 강아지새끼 같애 진짜 얘는 강아지새끼 어떻게 4군데나 나눠서 심어놓으셨네 이건 진짜 예쁘다 이게 예쁘다는데 살았으면 좋겠네 동설랑 같은 거 동설랑 같은 거 그거 같은데 이렇게 이게 세비름 같아 세비름 같아 쫙 쫙 조개비 나무 오늘 아침에 그냥 일을 많이 하셨네 완전히 얘네들 진짜 포도나무 같아 파란 포도 보라색 꽃도 예쁘다 보라색 꽃이 저 위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하셨네 저 위에 손인장 꼽아놓고 전부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심으셨어 이거 이렇게 나무 나무가 아니고 그거는 풀처럼 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땅을 저 담장이 논클처럼 그런데 꽃이 빨간 꽃이 피는데 예뻐요 사서 고생한다 하하하 저렇게 흙이 세상에 저렇게 단단해 그거를 먼저 곡괭이지를 몇 군데 다 해버린다면 꽂아요 세 장을 열한하게 똥 하나 구입하러 왔어 너네 집이다 너네 집 뭐라고 하죠 소리 하는 거야 오 자식들 맑기는 다 알아먹고 저 눈 좀 봐 이제 맑게 다 알아먹고 둘이 다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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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려면 해봐 바람 들어오니까 좋지 한국이 형아가 그냥 너네가 이뻐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라 알았어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지시겠다 저게 일단 살아나면 좋은데 전보래처럼 줘봐 저 흙 다 흘러내려 이제 그만 줘요 제일 위에 것만 좀 줘 안가? 할 수 없지 뭐 거기 대게 꼬맹이들이 많아서 거의 다 거기 앞에 다 아침에 심은 거야 그거 아침에 심은 거야 그거 거고 호수 조심해요 호수 고자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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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mber 그 다 돌이네 그 다 돌이네 일단 하나 꽂아 놓고 말아 완전히 선인장밭으로 또 만들려네 다 꽂으려고 그거를 선인장 또 꼽는다고 저렇게 저쪽에다 신고 이쪽에다 신고 그냥 선인장밭을 만들라고 선인장밭을 만들어 끝 으 뭐 으 으 으